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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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3개,4개,5개,5개 내야 되죠. 당첨에 양념만 하면 되니까. 호박을 이렇게 삶아. 아까 그 단호박이니까 물 이정도 잡아도 맛있어 달아. 삶아서 그렇게 으깨. 이러면 금방 으깨죠. 이렇게 물이 빼가지고 으깨가지고 부어. 여기다 부어. 다시 부어. 으깬 다음에. 색깔이 이쁘네. 끓이면서 쌀 반죽해야 돼. 이렇게 으깬 다음에 다시 끓여. 이제 다시 끓이면서 쌀 반죽해서 넣어. 이렇게 다시 끓여주는구나. 끓인 물로 잎 반죽을 해. 찹쌀을. 응. 이거 뜨거운 물이야. 응. 얍. 팽쌀. 액첩. 그냥 흙이. acknowledgement. 샤도yi. 으깨. 치즈로 잎. 새알네. 그래야 죽이 맛있어. 다 새알만 해보면 안 맛있잖아. 쌀처럼 이렇게 반죽하다 말고 이렇게 좀 버물버물해서 풀어야 돼. 이렇게 그냥 조각은 따로 넣는다고? 또 맨 나중에. 그렇게 새알을 빚어? 고춧가루. 콩. 골타리콩. 이걸 넣어야 맛있어. 호박이 적은 거 아니야? 면로독 속에 쌀까지 넣었어. 쌀까지 끓여야 돼. 새알이 많이 나왔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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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적한 느낌이 없는데? 이거 이래가지고 되나? 저걸. 이제 다 익을 때까지? 호박만 대게 부으면 이런게 들어가면 줄이 안되요. 아 아까 그것도 넣고 그래야 국물이 들어가야지 쌀가루가 쌀가루 남은걸 그렇게 헹궈서 넣어 그렇게 졌다가 뚜껑을 덮어? 찹쌀이 익게 그렇게 새알이 동동 뜨면 익은거 아닌가? 익은디 팍팍 끓여야지 끓어도 팍팍 끓여야지 가리가 모자라 팍팍 끓여야 돼 이제 죽이 됐네 이 정도는 넣어야 돼 됐어 맛있겠다 엄마를 금방 고치고 찹쌀가루가 많이 들어갔어요 이제 다 됐나? 이제 다 됐어 간이 나죠? 딱 맞죠? 응 지금부터 양년만에 나가면 짬다 너는 잘 먹어야지 고 pains 식으면 더 맛있어? 훨씬 맛있어 이거 빨기전에 양년만 들어갈 거 다 찾아놓고 해야지 호박찌개 잘 먹겠습니다 호박찌개 맛있어? 응 맛있네 달진 않아도 맛있다 달진 않다 찹쌀값이 좋은게 들어가니까 달게 하려면 설탕을 넣어야 되나? 설탕을 어느정도는 몇 숟가락 한 전혀 안넣지 맛있어 고소해 먹을만해 이거는 안들어도 먹는거지 밥에다 먹으면 더 맛있지 밥이 죽밥이야 밥이 죽밥이야 그러니까 이거 먹는게 맛있어 새알이 찹쌀이 맛있네 이것도 먹어봐 이게 맛있네 이 새알이 진짜 맛있다 아 여기로 갖다 감사합니다.